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톡의 제니리입니다 저희 이번 강의에서는요 마치 무엇인 것처럼 들린다 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저번에 배운 비유의 표현과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배우기 쉬우실 거예요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무엇인 것처럼 들려 라고 할 때는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자 그것은요 it 들립니다 sounds 무엇인 것처럼 like 무엇인 것처럼 들리네요 마치 무엇인 것처럼 들려 라고 할 수 있다고요 it sounds like 문제 같이 들리네요 라고 해볼게요 문제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 그러면 여러분 앞에 일시 몇 개 한 개이기 때문에 우리 문제도 한 개 만들어줘야 되겠죠 A problem It sounds like a problem 그것은 듣다보니 문제 같네 It sounds like a problem 그거 되게 재밌게 들린다 재밌는 것처럼 들린다 라고 해볼게요 재미있는 것은요 바로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fun 자 fun에는요 재미있는 이란 의미도 있지만 재미있는 것 이란 의미도 있습니다 It sounds like fun 그거 되게 재밌는 것처럼 들린다 It sounds like fun 그건 마치 좋은 아이디어처럼 들려요 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디어는 셀 수 있기 때문에 앞에 무엇을 붙일까요 어 붙여서 A good idea 좋은 아이디어 Good idea It sounds like a good idea It sounds like a good idea 그것은 마치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처럼 들려요 It sounds like a good idea 그건 마치 핑계처럼 들립니다 라고 해볼게요 핑계는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어떤 경우에 우리 언을 붙이냐 뒤에 단어가 뭐로 시작할 때 모음으로 불리는 A, E, I, O, U로 시작할 때 우리는요 발음을 쉽게 하기 위해서 어 대신에 언을 붙입니다 An excuse It sounds like an excuse 그건요 핑계처럼 들립니다 그거 듣다보니 고민갔네 고민갔네 그거 고민같이 들려 그거 고민같이 들려 고민은요 딜레마 셀 수 있습니다 한 개 만들까요 그거 듣다보니 고민같네 그거 고민같이 들려 그건 마치 꿈만같이 들리네요 꿈은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하나의 꿈 그건 마치 꿈만같이 들리네요 그건 마치 어려운 일처럼 들린다 쉬운 일 같진 않은데 라는 표현 되겠죠 어려운 hard 일은 work 그건 마치 어려운 일처럼 들린다 It sounds like hard work It sounds like hard work 그건 마치 천국처럼 들립니다 천국은요 heaven Heaven 그건 마치 천국처럼 들립니다 It sounds like heaven It sounds like heaven 그건 마치 좋은 기회처럼 들리는데 기회는 chance 하나의 좋은 기회 뭐라고 할까요? A good chance A good chance 그건 마치 좋은 기회처럼 들리는데 It sounds like a good ch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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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마치 좋은 계획처럼 들리는데요 계획은 plan 좋은 계획 Good plan It sounds like a good chance It sounds like a good chance 그건 마치 긴급 상황처럼 들리는데요 긴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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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nt to go to a water park. Me too. It sounds like fun. I want to go to a water park. Me too. It sounds like fun. I want to go to a water park. Me too. I want to go to a water park. It sounds like fun. I want to go to a water park. It sounds like a problem. It sounds like a dream. It sounds like a good plan. It sounds like a good plan. It sounds like an excuse. It sounds like a good plan. It sounds like a good pla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